담임님들 안녕하세요. 여기 몽이, 그리고 쿠니. 쿠니는 좀 경계 힘이 많더라구요. 그리고 저쪽에 꼬리. 꼬리 일로와! 꼬리! 꼬리! 꼬리하고 몽이도 다 잘 잤구요. 흐리다기보단 되게 선선한 가운데 수요일 아침 시작하고 있습니다. 몽이는 어제 그래도 밤에 밥 다 먹었고 짖기도 많이 짖었어요. 대리도 오시기 전까지 비 안오면 바깥에 있게 할건데요. 호텔링 경험이 많지 않고 또 낯선 곳에 오르면서 정문 쪽에서들 막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. 경우에 따라서. 이따가 만약에 탈출 시도가 좀 과하다 싶으면 실내로 다시 이동을 시킬거고 그냥 어중간하게 제가 이제 안보이면 또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 니키하고 같이 놀고 있게 하겠습니다. 이제 정리 좀 하고 이따가 오늘은 좀 예초기 한번 싹 돌릴거래서요. 뭐 또 아이들 지내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이동시켜가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. 몽이하고 꼬리 다 이제 밥주로 이동할거고 이따가 다시 소식도 전해드릴게요. 쿠니견주님은 대략 몇시쯤 비껍 예정이신지 한번 요거 영상 보시면 확인 부탁드릴게요. 고 이제 데리고 가신 다음에 여기 예초기 한번 싹 돌리려구요. 자 이따가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